K-뱅크는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데요. 그런데 K-뱅크가 수시로 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하면서 건전성에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무성합니다. 금융당국도 K-뱅크의 재정 건전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선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K-뱅크는 지난달 13일부터 말일까지 대표 상품인 직장인 K-통장, K-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합니다. 바 있습니다. 정해진 월별 대출 판매 한도가 거의 찼다는 게 이유입니다. 은행은 대출을 많이 팔수록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데 K-뱅크는 대출 확대에 맞춰 쌓아야 할 자본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. K-뱅크의 자본 건전성에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.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해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은 BIS 비율 8%선. 하지만 K-뱅크의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전 감독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겁니다. 판단 여하에 따라 경영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. 올 2분기 K-뱅크의 BIS 비율은 10.71%지만 BIS 비율이 9개월 만에 절반으로 하락하고 연체율은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. 금융위원회도 최근 참여연대 관련 질의에 K-뱅크의 건전성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 입니다. SBS CNBC 박규현입니다. SBS CNBC 박규현입니다. SBS CNBC 박규현입니다.